네, i3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존 키와 똑같죠? 트렁크는 전동식은 아니고, 이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트렁크의 기본 크기가 크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밴드도 있고, 시가잭도 우측에 자리 잡았습니다. 트렁크 램프는 LED고요. 그리고 왼쪽에도 이렇게 밴드가 자리 잡고 있어서 물건을 묶기에 좋고요. 바닥은 평평한데, 열어보면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뒤에 다 깔려 있어서 어떤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해치백답게 이제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 밑에 스트랩이 있어서 이 고리를 당기면 이제 2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전에 보여드렸었던 미니와 마찬가지로 트렁크를 살짝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랩을 잡고서 살짝 밀면 한 번 걸리거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걸리고, 걸리면 이렇게 좀 더 크진 않지만 이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사각형의 박스라든지 그런 적재함 같은 것들을 시키는 용이할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리고 2열 시트를 완전히 접었을 경우인데, 거의 풀플랫에 가깝게 공간이 나오고, 또 이 바닥도 무엇보다 평평해서 짐을 밀기에 참 편할 것 같습니다. 턱이 상당히 낮아요. 네, i3 2열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수석 뒤에 앉았는데, 앞자리를 이제 제 시트 포지션에 얼추 비슷하게 맞췄고요. 헤드룸은 충분히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그룸도 뭐 괜찮아요. 그리고 시트가 살짝 등받이가 고추석이긴 했는데, 그래도 무엇보다 이 높이가 지금 보시면은 창문 높이가 상당히 낮잖아요. 이거는 장점일 것 같아요. 발 놓는 곳도 발이 깊이 들어갈 수 있어서, 물론 이게 시트를 낮추면은 타이트하긴 하겠습니다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파놨죠. 이것도 있고, 그리고 2열에서 승객이 내리려면은 얘를 당겨서 시트를 앞으로 보내고 내리게 되는데, 문제는 앞문을 열지 않으면 뒷문은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고 내릴 적에는 불편할 수는 있겠어요. 뒷자리에 사람이 앉으면 앞자리 사람이 문을 열어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내리기가 힘듭니다. 이쪽 쪽창도 크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뚫려 있어서 상당히 시야는 좋습니다. 2열 승객 시야는 굉장히 탁월하게 좋네요. 그리고 중간에는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 뚫려 있어요. 2열 승객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에어컨 송풍구는 없습니다. 저쪽 B필러에도 없고, 얘는 B필러 자체가 없죠. 그리고 이쪽 센터에도 어떤 송풍구가 따로 없어요. 이소픽스는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이를 카시트에 태웠을 적에 창문 높이가 낮아서 상당히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좋아. 얼마큼? 많이. 지금 원태가 너무 금방 잠들어서 피곤했었나 봐요. 그래서 앞자리 시트가 일치형 시트가 상당히 커요. 높게 솟아 있어서 뒤에 승객이 앉으면 앞이 내다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방 시야가. 그래서 지금 안 씻고도 앞이 안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요. 승차감에 있어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뒷자리도 어떤 울렁거림이라든지 그런 거는 딱히 없습니다.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고요. 아이를 카시트에서 빼는데 I3가 이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세단도 물론 루프가 낮아서 아이를 태울 적에 이렇게 머리에 부딪히거나 할 수가 있겠는데 얘도 루프가 낮기도 낮고 특이하게 좀 그리고 이열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코치 도어로 열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을 태우기 편한 게 아니라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아빠, 아빠, 가만히 줘요. 아빠, 가만히 줘요. 자, 그래서 아이가 이제 주행할 적에는 뭐 밖을 내다보는 건 괜찮은데 태우고 할 때가 좀 걸리네요.